안녕하세요.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30년짜리가 아니라 40년짜리가 출시가 됐죠. 또한 마이너스 대출이, 신용대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. 장기상품이 생겼다는 거죠. 왜 이렇게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10년짜리 만기, 주택담보대출 40년짜리 만기를 내놓을까요? 왜 이렇게 할까요? 결국에는 대출자들을 좀 더 오랫동안 이자 내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거죠.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제로 월 실수령액은 1억이 아니죠. 1억이 아닙니다. 실수령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8천만은, 8천몇백만은 되겠죠. 그래서 연봉이 1억인 사람이 하나도 돈을 쓰지 않고 갚는다고 해도 1년안에 1억의 빚을 못 갚는다라는 거죠. 1억이 연봉이 아니라 실수령액 1억이 되려면 연봉이 1억 3,4천쯤 되겠죠. 그런 1억 3,4천쯤 되는 실수령액 1억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1억을 갚는다라고 할 때 얼마가 걸릴까요? 보통의 경우에는 1억의 실수령액이 있다 하더라도 1억의 빚을 갚는 데는 한 3년 걸리겠죠. 그러면 한 3,4천만 원씩 갚는 거잖아요. 왜냐? 평상에 때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기 때문인 거죠. 정말로 싱글이고 독한 마음으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1억을 번다고 해도 6,7천만 원을 빚을 갚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. 실수령액 1억이라고 1억 빚을 갚는데 2년이 되면 된다. 이건 사실 거의 힘들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냥 대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수입의 한 2,30% 정도를 소득이 한 2,30% 정도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통상적으로 봤을 때.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어떨까요? 1년에 한 2천만 원이면 원로 치면 160만 원, 170만 원쯤 되죠.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그 금액으로 해서 이자를 내면서 원금을 갚는다라고 하면 그냥 수십 년이잖아요. 수십 년을 갚아야 몇 억을 갚는다라는 거죠. 3억이라고 해보자고요. 3억. 이자가 만약에 5%다. 3,55. 1년에 1,500만 원 이자 내야죠. 그다음에 원금은요. 천만 원씩 낸다 쳐보자고요. 그리고 뭐 20 몇 년 갚아야 되는 거죠. 20 몇 년. 뭐 원리금으로 해서 한 200만 원 남짓을 내면서 한 30년 정도 해야겠죠. 만약에 뭐 이걸 30년짜리를 40년으로 늘리면 원리금 내는 걸 200만 원 내는 걸 160만 원, 170만 원으로 줄일 수는 있겠죠. 그런데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. 40년짜리가 절대로 대출자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. 이왕이면 빨리 갚을 수 있으면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빨리 갚는 게 대출자에게는 낫다라는 거죠. 대출 상품은 절대로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. 감당 못할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.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냐라는 거죠. 이걸 인정하고 감안하고 생각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보내는 일상이 우리 뜻대로 다 흘러가냐고요. 아니죠.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갈 때도 많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더 조심하고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. 뭐 이래저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주택담보대출을 30년짜리를 들어도 지장생활 한 10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요. 내가 만약에 지금 연봉을 실수령액을 1억을 받는다고 10년 뒤에 1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냐 올라가냐 줄어드냐 아무도 장담 못한다라는 거죠. 물론 20, 30대에 직장생활 초년생이라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는 월급이 연봉이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런데 한 40대 초반 40대 중반이다라고 하면 또 얘기는 다르죠.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급여가 연봉이 올라갈 가능성보다 유지되거나 혹은 10년 뒤 20년 뒤에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죠. 그러다가 회사까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소득이 급감하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? 그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? 힘든 일이죠. 되게 어려운 일이죠. 금융도에 600만 명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얘기가 그냥 흘려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꽤나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.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청년들이 대출금리가 1% 1% 미만인데도 함부로 집을 안 사는 게 왜 있겠냐라는 거죠. 원리금으로 치면 30년이라면 원리금으로 백 몇 십만 원 내면 되는데 원리금으로 백만 원 내면 돼 월세 살면 130만 원 150만 원 한국의 인식으로 봤을 때는 어? 월이자 내는 것 월세 내는 것보다 대출 받아가지고 원리금 내는 게 더 싼데 왜 안 사지? 말이 안 되네? 이해가 안 되네? 이런 입장인 거죠. 근데 일본에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잘못 걸려들어서 은행에 코끼면 수십 년간 빚 갚으면서 허덕이며 살아야 되는데 집이 좋아서 우아하고 멋있는 거는 잠깐이지만 빚을 갚는 건 평생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. 그 일본의 청년들의 그 현명한 선택 결정이 갑자기 생겼을까요? 아니죠. 부모 세대들이 빚어가지고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지하철에 뛰어내리고 뛰어들어가고 자살하고 야반도주하고 별짓이 다 벌어지는 일들을 사방에서 다 못 깨겠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빚을 안 지는 거죠.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.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5년에 10년으로 늘리고 지적담보대출을 30년을 40년으로 늘리는 건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함인 거지 대출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. 앞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.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원리금 상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좀 더 긴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얘기하겠죠. 그런데 그로 인한 보통 사람들의 삶의 충격은 더 길어지고 더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이자 부담이 눈덩이로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. 5년짜리 대출일 때 이자가 예를 들어 500이다. 10년 되면 이자가 천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내야 되는 이자는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. 이게 현실이죠. 이게 현실입니다. 앞으로는 DSR 지경으로 점점 더 소득을 담보로 한 소득에 기반한 대출이 현실화되는 거죠. 자산을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돈에 당장 내가 쓸 돈이 100만원이 없으면 무주택자이면서 쓸 돈 여윳돈을 2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.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만 아무쪼록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빚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나는 빛을 빨리 갚을 자신이 있다. 그 빛 그 맞나 빛도 능력이야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전부 다 외면하시기 바랍니다. 절대로 절대로 빛은 무게가 되고 부담인 거지 짐인 거지 빛이 날개가 될 리는 없다라는 거죠. 과거나 지금이나 노예로 노비신세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빚지게 하는 거잖아요.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절대로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꽤 어렵다. 꽤 무섭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엄청나게 살벌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겁이 납니다. IMF가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IMF만큼의 경제 충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겁이 나죠. 더 염려스럽습니다.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발찍 차리고 더 착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쪼록 전하 여러분들이나 삶이 쓰나미에 휩쓸려가지 않기를 안전하게 안전하게 착실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. 그래야 전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래도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? 극복하지 않겠습니까? 아무쪼록 전하 여러분들이나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가는 곳 길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도 책임지고 또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커피도 사주고 이러면서 좀 즐겁고 화목하고 유쾌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기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함부로 비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고맙습니다.